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법사 관광중과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뭐로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표현을 야완샘머 명사, 야완샘머 명사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뭐뭣을 챙기셨나요? 라는 표현을 따에샘머샘머마, 따에샘머샘머마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는 표현을 뿌이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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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열 번째 시간, 병원, 약국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까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깊다 깊이 깊을 심자 호흡하다 들이마시다 호흡 후시 멈추다 꽉 꽉 멈추다 아프다 덩 발산하다 열 열을 발산하다 열이 나다 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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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다 측정하다 측정할 량자죠 량 량 체운 한자 그대로 기원 기원 혈압 한자 그대로 슈에야 슈에야 눕다 탕 탕 눕다 어디어디에 즉 어디어디에 눕다 탕자의 장소 탕자의 장소 병 상황 병의 상태 삥칭 삥칭 잡아당기다 라 라 몸에 배를 의미하죠 뚜즈 뚜즈 그래서 잡아당기다 배 배를 잡아당기다 즉 설사하다 라 뚜즈 라 뚜즈 첫 번째 처음 띠이 찌 띠이 찌 얻다 뭐뭐했다 얻었다 즉 병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덜어 병명 덜어 병명 장염 장이엔 장이엔 머물다 병원 즉 병원에 머물다 입원하다 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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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 침 쥬사맞다 따 른 따 른 과민증 지나치게 민감한 증상 즉 알레르기 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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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윈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국 공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 다섯 번째 문장 열을 재볼게요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우리말 한자 헤아릴 량자요 량 량이란 단어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중량이나 수량 등과 같이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일 때는요. 종량 수량 이와 같이 량 사성으로 읽어줍니다만 본문에서처럼 뭐뭇을 재다 측정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요. 량 량 이성으로 읽어주는 성조 변화 규칙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이나 체온 등을 재다라고 한다면요. 우선 재다 좀 좀 재어보다 량 이샤 량 이샤 그래서 뭐뭇을 좀 재다라는 말은요. 량 이샤 주르 량 이샤 주르 량 이샤 주르륵 그런데요. 무엇을 열 우리말로 채 우리말 한자어로 채운 디원 디원 이란 단어만 딱 넣어서 열을 좀 채울게요. 라는 말을 재다 좀 채운을 이러한 문장어순 구조인 량 이샤 디원 량 이샤 디원 또 무엇을 혈 한자 그대로 쉐 야 쉐 야 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혈압을 좀 채울게요. 라는 말 어떻게 재다 좀 혈압을 이러한 어순 구조로 량 이샤 쉐 야 량 이샤 쉐 야 이처럼 막연하게 무작정 해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뜯어보면서 해와야 쉽게 쉽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외국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일곱 번째 문장 이쪽에 누우세요 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요 중고 공부를 하다보면 비슷한 표현에 비슷한 느낌에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문장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요 그냥 따로따로 그리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배우다 보니까 볼 때마다 새롭게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러한 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많고 다양한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많은 문장을 응용하실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볼 표현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디어디에서 뭐뭐하다라는 패턴입니다. 우선 어디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패턴은요 놓다 두다라는 우리말 한자 노을방자인 황 황 그래서 어디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말을요 황자의 장소 황자의 장소 그래서 여기에 놓다 두다라는 말을 황 자의 쩔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응용해서요 어디어디에 앉다라는 표현은요 앉다 우리말 한자 앉을 좌자죠 주어 주어 어디어디에 앉다라는 말을요 주어짜 장소 주어짜 장소 그래서 의자에 앉다라는 말은요 의자 위에 앉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주어짜 이즈 상 주어짜 이즈 상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어디에 걸다라는 말은요 걸다 우리말 한자 걸 괴짜 하죠 꽈 꽈 어디어디에 걸다라는 말을 꽈 자의 장소 꽈 자의 장소 그래서 벽에 걸다라는 말은요 벽 위에 걸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꽈 자의 장 상 꽈 자의 장 상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와있는 어디어디에 눕다라는 표현은요 눕다 당 당 어디어디에 눕다라는 말을 당 자의 장소 당 자의 장소 그래서 침대에 눕다라는 말은요 침대 위에 눕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당 자의 주황상 당 자의 주황상 이렇게 하나를 배우다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바로 다음에 나와있는 여덟 번째 문장 병의 상태를 말씀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확 땡기네요. 우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요 뭐뭇을 좀 말씀해주세요 라는 기본 패턴에다 다양한 회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요 말하다 우리말 한자 말할 설자죠 슈어 슈어 좀 말해보다라는 말을 슈어이샤 슈어이샤 좀 말씀해보세요 문장 앞에 칭을 갖다 붙여서 칭 슈어이샤 칭 슈어이샤 그래서 뭐뭇을 좀 말씀해보세요 라는 패턴은요 칭 슈어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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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기본 패턴에다 목적어 자리에 필요한 말만 딱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주소를 좀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주소라는 의미에 띠 띠 띠 단어를 맨 뒤에 갖다 붙여서 칭 슈어이샤 띠 칭 슈어이샤 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여권번호를 좀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여권번호라는 의미에 후자우 하우마 후자우 하우마 이 단어를 딱 뒤에 갖다 붙여서 어떻게? 칭 슈어이샤 후자우 하우마 칭 슈어이샤 후자우 하우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좀 더 넓혀서 예약번호를 좀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예약번호라는 의미에 유유유하우마 유유유하우마 이 단어를 뒤에 딱 갖다 붙여서 어떻게? 칭 슈어이샤 유유유하우마 칭 슈어이샤 유유유하우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의 상태를 좀 말씀해주세요. 병의 상태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열 번째 문장 처음 오셨나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이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처음, 첫 번째 순서를 의미하는 서수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요. 서수를 만드는 과정은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순서를 의미하는 서수 표현 역시요. 우리가 아는 숫자, 이알산스 앞에다가요. 차례제자인 띠, 띠라는 글자만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첫 번째라는 말을 띠이, 띠이, 두 번째라는 말을 띠알, 띠알 세 번째라는 말을 띠산, 띠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동작의 횟수를 의미할 때 쓰이는 첫 번째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요.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일, 네, 이에, 삼매, 사회, 한 번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일, 네, 이에, 삼매, 사회를 의미하는 단어인 치, 치 라는 단어만 뒤에다 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말을 띠이, 치, 띠이, 치 두 번째라는 말을 띠알, 치, 띠알, 치 세 번째라는 말을 띠산, 치, 띠산, 치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서 배운 뭐뭐입니까, 뭐뭐이십니까 라는 패턴인 그 사이에 처음을 의미하는 띠이, 치, 띠이, 치 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처음이십니까 라는 멋진 문장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시, 띠이, 치, 마, 시, 띠이, 치, 마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요 병원이나 약국에 어떠한 장소에 처음이신가요 라는 말을요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응용해서 또 말하고 싶다면 오더라는 동사 라이, 라이라는 단어만 딱 뒤에 넣어서 띠이, 치, 띠, 라이, 마, 띠이, 치, 띠, 라이, 마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쿡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14번째 문장 어떤 약이 필요하세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하다라는 두 글자 동사 우리말로 한자 수요라는 한자죠. 쉬어, 쉬어 단어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무슨, 뭐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셔머, 명사, 셔머, 명사 그래서 어떤 뭐가 필요하시나요? 라는 기본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쉬어, 셔머, 명사, 쉬어, 셔머, 명사 그래서 여기다가 명사 자리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딱딱 집어넣으면 멋지! 그리고 다양한 문장 표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물건이라는 동시, 동시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쉬어, 셔머, 동시, 쉬어, 셔머, 동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어떤 선물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선물을 의미하는 우리말 한자, 예물이라는 한자죠. 리우, 리우 한자만 딱 넣어두셔서 쉬어, 셔머, 리우 쉬어, 셔머, 리우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앞에서 배우신 적이 있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도움을 의미하는 빵주 빵주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쉬어, 셔머, 빵주 쉬어, 셔머, 빵주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약이 필요하신가요? 약이라는 한자 그대로 야, 야우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쉬어, 셔머, 야 쉬어, 셔머, 야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어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2020 배워보소 관광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뭇을 좀 재볼게 라는 표현을요. 량, 이샤, 주르륵 량, 이샤,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뭇을 좀 말씀해보세요 라는 표현을 징, 수어, 이샤, 주르륵 징, 수어, 이샤,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어떤 뭐가 필요하시나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띠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짬!